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자 요즘 저희 채널에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가 자꾸 올라오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챌린지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ADA 라이징 소속의 하이어브라더스가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는 중국의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할 시간이 왔네요 예상 가능했어요 사실 리치 브라이언이 먼저 올렸고 다른 ADA 라이징 소속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올리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 아직 이 비디오를 시청을 안한 상태고 저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브라더스라서 또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이어브라더스의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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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홈메이드 비디오로 찍잖아요 거의 대부분인데 아니 이건 반칙 아니야? 뮤직비디오를 갖고 와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건 너무 반칙이다 미스터 베널리네 미스터 베널리 이제 이름을 바꿔야지 미스터 베널리로 아 여기 뭐 슈퍼카는 다 끌고 나왔어 야 다이어트 하더니 랩 실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애 아 역시 잘해 랩 스킬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도쿄드리프트 원곡 코러스 부분을 이거 패러디한 거잖아요 아 되게 센스 있다 오케이 오 잠깐만 마스웨이가 시작하면서부터 트랩으로 바뀌었는데 아 이거 완전 리믹스를 해버렸어 자기들은 이 곡에서처럼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야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이거 그냥 뮤직비디오여가지고 다른 아티스트들이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본 사람 즐겁습니다 야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챌린지에 참여한 아티스트들 중에 영상미가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난 비디오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신 거예요 하이어브라더스의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비디오를 시청을 했습니다 반칙이야 차를 끌고 나와버려 각자 그리고 패션들도 하이어브라더스가 돈을 잘 버니까 엄청 좋아졌죠 아 그 아까 마스웨이 베이프봉버 되게 좋아하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미스터 베널리 야 미스터 베널리가 확실히 다이어트가 되더니 랩의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랩의 어떤 분위기나 바이브나 스킬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느낌 그런 거 많이 받아요 아 너무 좋은데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기분은 좋은데 아티스트들이 아 이건 너무 반칙 아니냐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올라갈 리액션 비디오 영상이 일본의 아나키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는데 그거는 이미 제가 하이어브라더스보다 전에 이미 찍어둔 영상이어서 하이어브라더스 거를 봐버리니까 하이어브라더스 거를 봐버리니까 다른 아티스트들이 비디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7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트에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